자 금일,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금일의 방송은 다크서울의 두번째 시리즈 두번째 시리즈인 다크서울2, 덕후서울2에요 이 게임은 아주 난이도가 높기로 악명이 높죠 그렇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원래 다크서울1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좀 많이 죽지 죽지 죽는다고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으이이이이이님 안녕하세요 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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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인마 좋아 자 8시 10분부터 시작이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왜 말을 안 주세요 나 자막 달고 할 뻔했어 자 다크서울2 자 오프라인, 이 게임은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은 번체스토리즈, 액세스, 퓨즈 등이 그러니까 자동 저장할 때 전원을 끄면 네 세이브 파일은 날아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저장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죠 자 뭐 이상한걸 깔고 있어 자 반다이 남코 게임스, 브롬 소프트웨어 하버드 더크서울 더크서울2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PSN에 로그인합니다 그런데 로그인 안합니다 캔슬 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드로 하면은 랭킹하고 그런걸 사용 못한대요 자 우리는 온라인은 안할거에요 오프라인 모드입니다 버전 1.01 자 갑시다 뉴게임으로 자 유얼표시 온 자막표시 온 허드표시 항상 밝기는 최고밝게 용갈이가 보여야되요 하하하하 아니 헛도플은 벼이고 용은 보이지 않게 조절하는데 나는 용까지 보이게 하겠습니다 신작이니까 지금 다크소울 하는 방 되게 많을거에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조작상은 일반 일반 카메라 조작감도는 약간 높게 낮게 하면은 불편하니까 높게 상하초기화는 뭐지? 자 카메라 자동 회피는 뭐야? 뭔소리야? 뭐야 이게? 허가 음성채팅도 있어? 어 뭐 아무튼 자 음악은 최대로 음악은 최대로 해야지 그쵸? 쿠키스 오전사님 안녕하세요 출발합니다 자네도 꿈에서 보지 않았나 잃어버린 땅을 말이세 오 오 오 오 그곳엔 인간이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소울이라는 힘이 있다던 것 같아요 이건 동영상이니까 각인이 생긴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자 각인이 생긴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저주 받은 증표래요 그게 자 어둠의 각인이랍니다 이거 시네마틱 동영상이야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빛조차도 아 어 뭐야 왜 야야야 얼굴이 왜 흘러내려 오 오 야 거미야 나 거미 싫어 자 아무튼 오 오 설마이 무서워 자 머노먼 북쪽단 장병 너머에 자 위대왕이 이름 아래 부용했던 오랜 땅이 있답니다 드랭글레이크 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대요 하하하하하하 자기가 알려주던 것 몰라도 상관없대 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안하든 간에 썩어분도든 야 웃지마 할머니 왜그래 할머니 왜그래 할머니 왜그래요 아무튼 주인공은 무서운거 아니에요 액션게임이에요 액션게임 자 주인공인가 아 벌레들 너무 많은데 이거 파이어플라인가 파이어플라이 변종인가봐 이거 시네바틱 동영상이에요 당연히 퀄리티가 좋을 수 밖에 없지 자 빨간다리 됐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야 뭐가 나왔는데 오이구 오 야 야 악마야 오 야 주인공 강진장인데 설마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야 설마 떨어지려고 자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같은 애들은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네 자 아잇 또 떨어지려고 아 저주 받은 사람이구나 주인공이 오 와 야 어디가 어디가 아 으아 아아 아아 오 야 슬로우 모션이야 결국은 떨어졌네요 알리곰님 안녕하세요 비둘기어먹떠님 안녕하세요 성직자의 성령 많은 성직자들이 처음에 가지게 된 성령 인석과 암술의 총매가 된다 기적을 사용하려면 성령을 장비하고 성악떡부를 아무튼 뭐가 뭐가 있나 본데 자 일단 어 나쁘지 않네 그래픽 괜찮구만 자 일단 주인공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압류발언 아니고 여러분 압류발은 아니고요 그냥 할만한 게임이요 자 틈새의 동굴입니다 왜 하나도 없지? 옵션을 한번 보자 카메라를 어 이 정도면 되겠어 야 근데 아이템 없냐? 아이템이 있어야 될텐데 아이템 하나도 없네? 야 이거 어떡해 자 아무튼 가봅시다 어 이거 잠깐만 이거는 너무 빠른데 잠깐 아니 이건 카메라 조절 감도 왜 이렇게 빨라 자 사각사각사각 여기 아무것도 없나봐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이거는 액션 게임 액션 게임 자 일단 와봤는데 어 어 어 어 어 야 뭐야 뭐야 오 저리가 똥개가 있네 일로와 똥개 일로와 히야아 히야하하 오 야 잡을 수 있을까? 오 잡을 수 있겠다 오예 안돼 나이스 똥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안돼 아 살려줘요 오 안돼 잠깐만 얘들아 떼지마 안돼 아 아 똥개가 다 죽게 생겨 미안하다 항복한다 오카는 다시 돌아가네 아 자꾸 오하 아 코 안 떨어진군요 하하 하하하하하 똥개랑 아니 무기가 없는데 똥개한테 덤비게 잘못이였어 무기도 없는데 똥끼한테 덤비다가 개첩은 나갈 뻔했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저기 없나 이게 뭐가 있겠지 뒤져보다 보면 아이템을 얻고 싶은데 이건 악시온 RPG입니다 악시온 RPG 다크서울 자 아무튼 여기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하죠 노파네요 오오 젊은 녀석 있어 저 얼굴을 알고 있나 봐요 아 아니구나 저주를 볼 수 있는 노파들인가 봐 언데드네 아 부끄러워 아 아 각인의 각인 사람들이 되게 많나봐요 네가 뭐가 어우 깜짝이야 아 할머니 왜 이렇게 무섭게 되어있어 네, 너는 하나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망자가 될 것이다 나는 망자가 될 거라고? 악담을 하는군요 각인의 저주가 남아있는 한 계속 망자가 된다고 해요 아, 여기서 캐릭터 만드는 거구나 리얼 자, 이름을 떠올려 주십시오 저는 캐릭터 이름을 항상 똑같이 정합니다 저는 엔젤로 정할 거예요, 엔젤 저는 뭘 하든 캐릭터 이름은 단 엔젤입니다 엔젤 엔젤 자, 엔젤 자, J말고 자, 이름은 됐어요 자, 오케이 임마 자, 엔젤입니다, 엔젤 아, 이게 자연적인 뇌 자, 엔젤 자, 엔젤 자, 깜짝 놀라 자, 이게 누군가가가가가가가야 인마 와 이 도파가 노망들었나 야 이거 오뚜기 아니야 오뚜기가 무슨 나의 모습이야 싸가지 오 야 커스터마이즈 여러분 캐릭터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자 지검을 지정합시다 전사 기사 검사 도적 성직자 마술사 탐색자 못가진자 아 얜 변태네요 못가진자는 변태네요 저는 마술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마술사 선물 생명의 반지 오래된 반지에 HP가 약간 늘어난다 인간조각상 무언가로 보이는 조각상 망자에서 되살아난다 치료의 물품 회복이나 도루 도그레지하는 물품 이 땅의 여행자역은 필수 위난의 뼈 마지막에 휴직한 화똑불로 돌아간다 지니고 있으면 안심되지만 안전한 여행단은 없다 그 다음에 거인의 나무 씨앗 거인의 나무에서 자라난 것 먹을 수 없다 핫도불 탐구자 뭐야 이게 소녀진손나님 안녕하세요 무언가의 화석 평범한 돌덩어리 어딘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뭐하든가 열쇠가 등 없냐 어 희노테님 안녕하세요 겨울왕국님 안녕하세요 어떤게 좋아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게 좋아보요 한번 골라볼래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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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중에 골라봐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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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선미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거나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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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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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골라 빨리 골라봐 여러분 생명반지 인간조각상 치료물품 귀환의 뼈 거인의 나무시앗 핫도불의 청구자 무언가야 화석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되고 무조건 골라요 자 반지요? 반지 왜? 여자친구한테 주게? 내꺼 뺏어가지고? 왜이래? 반지? 반지? 끝입니까? 지금 세번 말했어요 반지? 뼈? 반지 진짜 많다 여러분 왜이렇게 반지 좋아해? 완전 반지같은 사람이구만 아이 몰라 여러분들 안 물어볼거야 이제 아유 내가 마음대로 할거야 반지 자 그리고 몸 몸 몸 몸 성별 성별 여자 묻지도 따지던 그 여자입니다 묻지도 따지던 그 여자입니다 체격이 안보이는데 야 이러면 안되지 이런 잠깐만 야 아니 못가진 자로 해갖고 홀딱 벗긴 다음에 근데 성별이 여잔데 왜 이따가 이러지 역시 다크소울은 믿을게 안되요 얼굴이 안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깨 왜이렇게 넓어? 아 얘들 아직도 못 고쳤네? 왜이렇게 얼굴이 넓은거야 아니 어깨가 이게 여자입니까? 이게 여자야? 이게 여자야? 이게 여자야 헤이 듀듀님 안녕하세요? 야생양군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원에서도 원에서도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괜찮아졌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개뿔 맨 처음에 가장 좋네 야 이런거 봐라 듬직해보이는군요 오호 nue 대박 이게 맨 앞에 게 최고 좋다 그치? 이거밖에 없어 다른것은 오늘 발매된겁니다 채질은 군육맨 자 일단 얼굴을 봅시다 얼굴 얼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무적이로 해볼까? 무적이 랜덤으로 뽑아봅시다 아니 왜 이렇게 호봉이가 많아 어머 어머 야야 이거 왠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호봉이가 되게 많네요 어 깜짝이야 이씨 어 깜짝 놀랐네 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박 오 대박 오 마이 갓 랜덤으로 했는데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가가다 가가 왜 이래? 무적이로 좀 예쁜 것 좀 무적이로 뽑아서 예쁜 것 깜짝이야 아니 무적이로 예쁜 것 좀 뽑을라 그랬더니 오오 대박 이게 뭐야 돼지잖아 돼지 오 오 마이 갓 다 상관 이거 여자가 아닌데? 그치? 여자가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아우 씨 공포 아 씨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개 깜짝 놀랐어 어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잠깐만 출신은 뭐지? 야 남자가 돼버리네 야 남자가 돼버리네 이거 남자야야 남자잖아 이거 남자잖아요 이거 남자잖아요 하하하하 이게 뭐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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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머리 할건데 야 일단은 얼굴을 얼굴 어떻게 바꿔? 아 상세 설정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있네요 상세 설정 여성다움을 올려야겠죠 지금 게이바스러우니까 여성다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다움을 올려봤자 여성다움을 올렸는데 형태 과장 오우 야 깜짝이야 오우 씨 야 씨 ET잖아 ET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ET다 하하하하 미친 것 같아요 좀 줄어라 ET를 만들었냐 자 아무튼 좀 늙어보이는데 그쵸? 나이는 어리게 해야지 그쵸? 근데 어리게 해봤자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어깨가 우락부락하자 우락부락 자 일단은 뭐 예쁘게 만들 수가 없겠는데 그치? 예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모양 봅시다 전체 2 뺨색깔 주름살 주름살은 없게 해야죠 그래야지 미소니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이씨 더 잘 보이잖아 더 잘 보이잖아 뭐 이래 머리카락 좀 여자 같습니까? 오오 좀 여자 같네 흑태자님 안녕하세요 애플베어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머리가 왜 이리다 자 긴 머리합시다 긴색 머리 근데 얼굴에 남장인거 머리카락은 노란색으로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게임 오우 이거 아닌데? 갈색 머리 색깔이 왜 이래 갈색 아름다운 갈색 머리 그냥 겉머리로 자 코가 차지하는 비율 오우 깜짝이야 오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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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홍만이 되고 있어 최홍만이 되고 있어 최홍만이 되고 있어 최홍만이 네 그쵸 코봉이하고 입술 줄이고 턱도 좀 밑으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뭐야 아시다시피 다크스홀에 예쁜건 필요없어요 아나요? 다크스홀이 예쁜건 필요없어요 어차피 죽을거기 때문에 유다이 니다이 올다이 여자 맞습니다 UMK26님 안녕하세요 아 별로 괴달을 하진 않은데 약간 어려운게 있어요 나 얼굴 구입했지 오우 나름 여자 되는데 코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코 어떻게 못하나? 야 코코코코 그래 콧 코나의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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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아 코가 작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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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이 안되는건 야 코봉이야 코봉이면 안돼도 넌 미녀를 거론할 수 있어 콧날의 길이 길이는 뭐죠? 야 근데 코가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잠깐만 코가 주저앉았어 콧날의 길이는 뭐지? 아 매브리코가 들어가고있네 자꾸만 돼지코 말고 되게 어렵다 쿵쾅님 안녕하세요 블랙님 안녕하세요 제가 코끝의 높이는 근데 코봉이가 좌우가 아 중요한건 코봉이는 지금 점 계속 이상해지는거 같은데 코봉이가 돼가고있어요 아 나 이거 그만할래 아 짜증나 그냥 안해 짜증나 그냥 게임합시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일단은 입술좀 짤게 여자는 입술 입술 작아야돼 근데 왜 우거지상이 되냐 입술 크기를 짜겠는데 얘는 입술을 고쳤는데 우거지상이 된다? 수경 빠시옹님 또 오셨네요 뭐야 이게 입술 모양 벌리 아놔 이거 안좋다 여러분 그냥 남자하자 이게 뭐냐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너무 어렵잖아 캐릭터 만들기가 그냥 가자 여러분 자 갑시다 작성 종료 더 이상 하다간 제 그 멘탈이 빠스러일 것 같아요 라나뿐이 쌍칼리만 안녕하세요 아우 저주를 풀겠다면서 찾아오는 애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공도 각인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왔죠 슬퍼 가사 아닌가 갑자기 그런데 ista fictional 는 그때마다 자네는 망자가 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크 소울은 죽으면 소울을 떨구죠 근데 이 할망구가 자꾸만 악담을 하네요 왠지 사과먹을 것 같은 할망구였어요 자 일단 다크 소울은 여자 캐릭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 이상하게 넘겨가지고 자 흑염석이 되고 이거는 dlc에요 dlc 초의 한정 dlc인데 얻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트로피를 얻었어요 야 이거 캐릭터 얼굴이 야 이거 떡대봐 아 떡대 떡대 떡대봐 오우쉣 어 그래도 빛에서 비춰보니까 그렇게 거지같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어 깜짝이야 야 네 얼굴 무서워 근데 코봉이네 코봉이네 코봉이 근데 무섭게 생겼네 어깨화가 줄리엠 강의지 코로나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여캐릭터 있잖아 나도 아 이 아줌마도 못생겼네 자 일단은 갑옷을 찹시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장비를 펴죠 이거 dlc거든요 한번 봅시다 오른손에는 dlc의 칼을 차도록 합시다 dlc dlc 초의 한정판 딜껑 어 여기 좋겠어 아이씨 스테이서스가 부족하네 야 처음부터 찰 수 있는 가벼운거 없냐 없네요 처음에는 가벼운게 없어요 나 이쪽으로 들어왔었나? 나갈 수 없네요 자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다 뿌시고 다녀 어 어허허허 공짜? 미밍이 나오진 않겠죠 자 인간 요각성을 얻었어요 아니 이거는 커스텀 잘해봤자 어쩜고 다닐거기 때문에 자 일단 내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 할머니는 여기 짜증난다 자 앞길이 막막하면 이쪽으로 오면 할망구가 뭔가 말해줄거 같아요 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때 기억을 다 없애줄건가봐 아 재수없이 웃지말라고 너무 심하고 상하 똑같지않습니까 완전 싫다 자 일단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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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웃기다 이 시 자, 이곳은 특수의 장소래요 드랭클레이크와 외부세계에 있는 외곽지역이랍니다 얼굴이 김태희라고? 얼굴 대빵 못생겼는데? 자, 그럼 각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됐습니다. 가죠 어? 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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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비 안주나? 일단 나왔는데 아니, 야 옷을 달라고 옷을 야 옷을 줘야지 어디가지 여기 똥끼 있었죠? 아까 아, 그 똥개 똥개 어딜 가야 되는 것일까? 예, 칼이 없어 칼이랑 장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원래 있던 데로 와볼게요 야 달리는 거 봐 봐봐 달리는 거 보소 야 우라마다 등짝 좀 보자 등짝! 등짝 좀 보자 흐흐흐 간비도가 궁금해하더라구 야 근데 여기가 아닌가봐 얘들은 똥개가 아닌 것 같아요 고블린처럼 생겼습니다 고블린 아, 원래 마법사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눌렀어요 못 가진 자루 됐네 아, 마법사 해야 되는데 다시 할까? 이쪽이 들어왔었잖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오, 화톱불 났다 자, 화톱불을 째면 세이브 포인트가 됩니다 자, 화톱불에서 휴식을 한 번 하고 자, 화박년들이 거주지래요 아, 쟤네가 화박년가봐 자, 아이템 상자에다가 아까 뭐 얻었지? 오, 있다 있네 아, 인베트럭이 아니라 아이템 있네요 잠깐만 야, 아이템 있었는데 오, 여기 아이템, 아이템 야, 아이템! 어어? 이씨! 예잇! 예잇! 부기자마! 흐아악! 자, 아이템을 하나 주고 뭐 얻었지? 자, 일단은 장비를 해봅시다 아, 있네요 아까 입었던 거 왜 빨갈받었지? 궁수가 아니라 궁수가 아니라요 아, 난 지금 무기도 없는데 궁수탈영하고 있어 자, 일단은 가봅시다 오 오 오 오, 야, 나 죽을뻔했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 자, 일단은 쩍 봤는데 아, 어세싱그리는 아닙니다 아우사신은 안 할거에요 자, 일단 안개 속으로 들어가보죠 자, 아론 오른손 장비하면 공격할 수 있대 어? 뭐지? 오, 야, 이거 설마 예,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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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덤벼, 이만 켜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너도 덤벼, 일로와 오, 좀더 빨라졌네 오, 까불어 히야! 똥침! 똥침이에요, 똥침 자, 아무튼 똑같은걸 입고 있군 똥침! 똥침! 어, 그들은 나였습니다 어,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는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일단은 X를 길게 누르면 달리기래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오, 깜짝이야 까부지마 똥침! 이게 바로 똥침입니다 잉스님 안녕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다하크스 홀의 묘민 똥침이죠 유두키아 먹자 님도 오셨네요 이쁜 이슬이님 안녕하세요 어? 무섭다고요? 이게 뭐가 무서워? 오 쟤네 뭐야? 뭐야? 여러분 쟤 뭐 어떻게 보이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쟤 뭘로 보입니까? 쥐새끼 같은데? 쥐돌이 퍼즐 쥐돌이 퍼즐 자, 이렇게 뒤치게 하는 맛이죠 자, 펀투질도 해 아, 상냥한 곰이라고? 코카콜라 곰 일단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이템 있잖아? 뒤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아이템 먹읍시다 오, 대거 너넨 죽었어 자, 우리 아이템을 하나 장비하자 야, 드디어 무기 나왔어 대거 대거 나왔습니다 대거 너네 이제 죽는거야 하하하하하하 덤벼라 오 저는 얘네들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흐악! 오, 야, 야 어쭈 야, 칼질해 맨손으로 하고 뭐하냐 오오오 당하다니 감히 녹취! 흐흐흐헤헤헤헤하하핰 흐흐흐헤헤헤헤하핰 자, 아무튼 자, 장비 무기, 여기는 튜토리얼 맵인가 봐봐 튜토리얼급 맵인가 봅니다 자, 아무튼 어, 나쁘지 않네요 역시 타크 소울 근데 베타 버전에는, 베타 버전이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았거든? 자 일단은 제가 오면 안 되니까 뭐가 사각해요? 이 녀석도 좋아요 제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리 와 혼나잉? 혼난다 내꺼야? 아이 안 사각해요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안 사각하게 보이려고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템 사용은 네모로 누르고 자 우석이 있습니다 우석이 뭐지? 자 한번 우석이 뭔지 한번 보죠 장비 한참 가서 인간 조각성이 뭐야? 인간성인가? 아 인간성 맞네 우석을 아 이거 라이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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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잼이고 자 이게 라이프잼이야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소울 소울을 얻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265 보이죠? 저게 소울입니다 이걸로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 레벨업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다음에 뭐 이거는 멀티플레이용이니까 저랑 상관없습니다 자 갑시다 근데 S2병 언제 주지? 자 아무튼 튜토리얼급의 맵을 자 카메라 조작은 알로 야 이게 알려줄 거냐 지금? 어? 어? 아 까마귀네 네 매끈매끈한 거 달래 자 이거 원에서 나온 까마귀 같은데 그치? 자 내려갑시다 부치미님 안녕하세요 으이익님 또 오셨네요 자 일단 내려갑시다 자 아래에서 공격을 하진 않겠죠 자 좋아요 자 괴물이 아직 나오지 않네요 오 자 일단은 가봅시다 아 여기부터 가볼까? 일단 여기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자 활쟁이가 있는데 주의를 잘 살펴보자 아 아 하하하하 오여오여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잊지마 너 죽었어 이 자기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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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와 와 뒤잡기 드럽게 힘드네 오 야야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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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드마스터 오 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구나 방패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전 카와이하니깐요 카와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게 뒤잡기가 힘들어졌어요 뒤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원에 비해서 근데 여긴 뭐지 왠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아 활쟁이한테 죽은다고? 리얼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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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우와 멋져 메디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메디라가 아니고 야 그럼 아까 거기 했어야 되는거야? 여기 나오는데 같은데? 일단 튜토리얼 맵 다 해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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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맵 다 해보고요 저게 이제 아이템 줄거 같지 않아요? 자 튼세의 논굴로 다시 왔어요 아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죽지는 않을거 아니야 죽으면 안되지 야야 뭔데 뭔데 오! 아악! 안돼! 아 여기 떨어지면 안되는거였어 안돼 야 트로피 이름이 다크소울의 시작이야 어 어 뒷골이야 어 어 다크소울의 시작은 죽는 죽음과 함께 아 200원은 어떡하지? 당연히 엔딩이 있죠 자 유다이 니다이 으앙 죽음 자 일단은 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쪽 어떻게 가냐 아니 근데 그쪽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지? 어머? 왜이래? 방금 유다이 됐잖아 유다이 여기로 가보죠 자 오른손 무기를 양손 들기 왼손 무기를 양손 들기 아무튼 아까 애들한테 죽은 이유가 나카 데미지로 받아가지고 아까 아기들한테 죽은 이유가 나카 데미지로 받아가지고 덤벼 오우 퇴 야 나 인간에서 다시 왕냐가 변했잖아 덤벼 하하하하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되겠네 그냥 죽어 좋아요 쏘니애님 안녕하세요 아까 왜 죽었을까? 어? 오 아 여기도 가는 길이 있구나 점프 자 여기에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황혼초 황혼초 보모의 호강님 안녕하세요 황혼초가 있네? 황혼초가 뭐야? 자 아무튼 올라갈 수 있군요 여긴 또 뭐야? 여기 튜토리얼 맵인데 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자 아무튼 자 낙하중에 아론, 에론은 낙하공격이랍니다 방패를 장비하고 에론, 엘, 엘 하면 저거 아 아까 여기다 그치? 아닌가? 공격 공격! 아악! 어 근데 달기는 똑같이다네 자 아무튼 뭐 두놈이에요 두놈! 아우! 별로 많이 달지는 않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네 아하하하 덤벼 돼지야 어쭈 어쭈 그냥 공격을 해야겠다 그죠? 자 일단은 여긴 튜토리얼 맵니까 다 들어봐요 자 그 점프 공격 L을 누르고 R2하고 L2를 하면 점프 공격이라고? 아닌데? 아 맞네 이거군요 튜토리얼 맵에 되게 많는데? 자 금이 간 붉은 눈동자의 오브래요 아 어지럽다고? 화이타님 안녕하세요 선우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튜토리얼 맵을 다 플레이를 해볼거에요 다 플레이를 해볼거에요 어? 뭐지? 야 이게 아까 거기잖아 진장 자 일단 그냥 갑시다 이거 없네 그치? 아 나 아까 소울 어... 아 저 밑에 있어 어떡하지? 아니 낙하 공격도 안 뜬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죽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자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튜토리얼은 언제까지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냥 갑시다 저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자 일단은 아까 그 마을로 마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을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쵸? 마을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자 왔습니다 메듀라 오긴 왔는데요 많이 죽으면은 그 최대 HP가 깎입니다 끄겨 그리고 망자 상태가 되면은 더 안좋아요 자 황혼촌 주문 사용 획수 여신의 축복은 모든 상태 이상을 치료하고 아무튼 아니 이게 방패 같은 게 있는데 다 찰 수가 없어 이게 특전 장비거든요 아무것도 못 차네 그리고 HP 좀 오르는 거 생명을 하나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야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야 배경은 되게 괜찮다 예전에 비하면 어? 뭐지? 어? 칼? 어? 사람인데? 어? 야야야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 이 앞에는 지나갈 수가 없대요 묘한 석상이 길을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쫓아나온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묘한 석상이 있답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 먹고 자 우석이랑 귀한의 뼈 묘한 석상이 뭘까? 어? 깜짝이야 오 개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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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야야야야야 호프리 영감이 있어! 오우씨 야야야 불알이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재부팅 해야될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재부팅 해야될거 같은데? 오우 오우 잠깐만 잠깐만 오우 아하하 아하하 야 왜 이렇게 뒤집어간데? 똥침해주려고 했는데 한방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재부팅을 해야될거같은 재수없는 느낌이 방금전에 둑둑둑 진짜 많이 끊겼잖아 그쵸? 재부팅해야될거 같은데? 왜 다크소울 할때만 이렇게 그럴까? 자 일단은 나도 모르겠어요 잘 어? 어 아사시아도 되나? 오우 깜짝이야 앞에는 벌써 안됐는데 오우 그런 시스템하지 말하겠는데 오우 야야야 왜그래 오우 오우 오우씨 다 아니 다 벗은 변태가 나한테 오고있어요 으아악 저거 변태 아니야? 자 아무튼 어 아 이거 무슨 게임이냐 RPG에요 비둘기야먹자님 또 오셨네요 피디야라라라라라님 안녕하세요 아 이상한 석상이 문을 막고있다고 했어요 아 이 석상을 부시면 되는거 아니야? 오 안 부셔지네 여신님 안녕하세요 이 석상을 부셔야되면 되잖아 아직은 이곳에 갈 수는 없는거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 석상에 가려면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되는거 같아요 자 인간이 돌로 변한거 같아 자 일단 뭐 여기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나갑시다 못가잖아 그쵸? 못가니까 그냥 나가죠 참 좋은데 왔는데 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여자가 굳어있는 포즈로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저기를 그 지나가기 위해서 메두사의 저주를 어 메두사의 저주를 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RPG 게임이라니까 액션 RPG 어 핫덧불 있네 핫덧불 자 몸파이어를 릿타고 여기 사람 어 사람 있네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가 어딨어 안녕 여자네요 어 야 나도 네 얼굴처럼 성형하면 되냐? 얘는 어깨가 안 넘네 얘기하자 야 당신은 계승하는 자인가요? 물어보고 있네요 주인공은 저주 받은거죠 야 뭐 준다 에스티병 아 얘가 에스티병을 주는구나 에스티병은 회복수단이에요 회복수단 자 왕을 만나랍니다 벤드릭 왕을 죽여야 되나봐 자 술레의 노게임으로 레벨업 할 수 있게 되었다 레벨업 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어 라제 디엠신 디엠신님 안녕하세요 반항하지마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우리는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많네 오 여기 뭐지 하하하하하하 야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고약한 냄새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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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라고 해요 원에서의 원에서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자 세계 1의 죽음이 반복되었다 아아 하하 이거는 죽음의 횟수를 보여주는 거군요 아까 한번 죽었잖아 그쵸? 아까 한번 죽었으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고 나와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일단 여기 마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음악은 진짜 별로 좋지 않구만 RPG RPG RPG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기사도 있네 야 얼굴이 왜이래? 야 고블린 아저씨네 하하하하하하 야 빈지비인 줄 알고 장사 도구를 전부 다 넣었는데 누가 잠가 버렸대요 두개 봐 여기 왠지 열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야 근데 여기 봄파이어 하는데 체력 회복 안되냐? 여기 주문을 주문이 하나도 없죠 불에 태운다는 뭐지 따뜻하고 부러운 그림자처럼 어두운 조각상 사용하면 왕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돌아온다 아아 화톱불에 넣으면 당분간 자 일단은 이동도 되네요 오 오 이동된다 레벨업은 아직 못하나봐 레벨업 하고싶은데 자 아무튼 갑시다 열쇠가 없다고 하니까 열쇠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저기에는 열쇠가 잠겨있다고 했잖아요 열쇠 한번 찾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웃어 아 이게 왜 어려운데 했냐고 요즘에는 어려운 게임이 없잖아 그래갖고 흥했나보지 오 고양이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쉑에 없음 해외 알 얘는 뭐 줄 것 같애? 원에서도 고양이 있었잖아? 쥐었나? 아 아이템 있네 계약 일람을 보겠습니다 계약이 하나 없고 계약 파기도 할 수 있고 아이템이 있나봐요 아이템이 있는데 비싸서 못사네요 비싸서 비싸서 못하네 흐흐흐흐 근데 왜 이렇게 고양이가 목소리가 좋지? 하하하 자 이상한 고양이 여기에 이상한 고양이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일단 이 집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어 여기 또 있네요? 오 대장경이다 어오 어 홉 하 process 또lex 아 highway 방어구 가격이 인가봐 아ENA 안녕하세요 형님 자 일단은 여긴 방어구 깡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관 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이템을 산다 해보죠 아 여기 있네 여러분 여기 있네요 기본적인 방어구가 여기 있구만 무기는 없고 방패만 RPG라니까? RPG가 뭐겠어요? 여러분 RPG가 뭐죠?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이죠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쇠기석 팍편 다 열어 다 열어 야야야 훔쳐 훔쳐 더 훔쳐 자 일단 아방두유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긴 방어구 가게인 걸 알았습니다 방어구 가게에요 방어구 가게인데 아니 저는 지금 방어구 가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왜 열쇠 저쪽이 저 애가 열쇠 때문에 어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열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열쇠를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얘는 뭐야? 돼지? 왜 그래? 어어 어어 야야 야이씨 야 야이씨 돼지가 공격해 이씨 으아 오우 쉣 왜 그래 오지마 오 야 돼지 온다 야하하하 뭐야 돼지한테 죽게 생겼네 이씨 덤벼 아야 돼지 안다! 칼에! 어머머머. 돼지가 따라온다 살려줘 어 돼지 개쩔어 자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생길 겁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죠 일단 이 마을에 계속 있을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가봅시다 그리고 소울 없어가지고 무기도 못사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아닌 곳으로 한번 가가지고 어디 한번 어디 가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제이 가제이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마크가 있네요 아 장치였어? 아니 장치인데 뭐 어쩌라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또 그런다 또 그래 자 일단은 이쪽으로 왔는데 또 그러네 잠시만요 진짜로 왜 이럴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브이셀리때문이 아닌가? 뭐 짜증나라 그래요 와! 자 일단 가보고 들게요 아니 계속 중간에 뭔, 뭣때문인지 이해가 안그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나 돌겠네 열받네 내 컴퓨터 문제면 상관없는데 컴퓨터 문제가 맞겠죠? 자 일단 아이템을 붉은 원형 방패 이봐 나오잖아 방패 방패 나왔잖아 방패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패로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아 일단 밑으로 내려가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물이 있네 아 수문이었구나 근데 갈 수가 없잖아 뭐야?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자 일단은 뭐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네 자 올라갑시다 방패 하나 얻었으니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네요 자 올라가서 얘들하고 쇼불을 봅시다 쇼불을 아니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어디 가는지 알지 자 일단은 여기 말고 저 위로 올라가는 데 한 군데 있었잖아 여기 자 여기 어 아이템이 많네 혜자의 비속인데 계약을 맺으면 뭐 되나? 고낭의 내기를 뭔 소리야 이게? 한 번 그냥 계약 맺습니다 예 뭔데? 뭔데? 자 계약을 맺었는데 어쩌라고 첫 계약을 맺었어요 뭔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역시 다크소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음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들 한 번 말해줄래요? 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잉스님 안녕하세요 우물? 우물이 어딨어? 이거? 이게 우물이야? 이거 낭떠러지야 여러분 어 아니네? 떨어질 수 있네? 잠깐만 내려가면은 유다이 하는 거 아니야? 유다이? 유다이 하는 거 아니야? 떨어져 볼까? 여러분 떨어져 볼까요? 유다이 할 거 같은데? 유다이 니다이 올다이 아니 템 있는 거 봤는데 저기 있잖아 근데 떨어지면 죽을 거 같은데? 한 번 가볼까? 야 여기서 떨어진다 여러분 떨어질까? 나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게요 떨어질까 말까? 야 떨어져 마라 떨어져 마라 떨어져 마라 떨어져 마라 내가 내가 진짜 하는 말대로 진짜 해볼게 아니니까 떨어질까 말까 그것만 말이죠 떨어질까 말까 이거 떨어질까 말까 아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 만다 말하면 돼요 근데 난 죽을 거 같아 야 어떻게 할까 어차피 지금 잃을 것도 없다니까 에너지 밖에 못 먹어도 거? 아니 좀 여러 명이 말해줘봐요 아니 나는 지금 바로 가진 않고 지금 거기 말고 뭐 일단 거고 유다이 유다이 유다이예 유다이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돌겠다 일단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차피 아 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오늘 신작이나 오 여길 가는 길이 있구나 미안합니다 이쪽에 또 길이 있었어요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이템 설마 미믹은 아니겠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가냐 마냐 물어봤잖아 내 말을 듣지가 아니고 말을 해줘야죠 가지 마세요 라고 아 일단 여기도 못 들어가네 오 여긴 여긴 오 여긴 열 수 있어 소루비님 안녕하세요 열려라 서로 앞에 괴물이 딱 하고 나오지 않았겠지 지금 어차피 길 몰라요 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거 오늘 발매됐기 때문에 오 아 새로운 길 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오 아 짜증날라 그러네 아 이거 왜이래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이거 재부팅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상태 안 좋아가지고 재부팅 아까 했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무슨 난 이거 원인은 찾고 있다고 원인을 아 나 죽겠네 될 것 같은 대인님 안녕하세요 원인은 모르겠어 원인은 일단은 여긴 됐고 어? 여긴? 여기도 갈 수 있어 자 일단은 어 저기 이따가 가보도록 하고 두패어 거인의 숲이야 자 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아 아 내가 이따 줄 알았어 욕이 없군 자 신혼미산 불사의 소울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돌 그 프레임 드랍이 아니라 어 그거예요 제 방송 지금 컴퓨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소거기 국밥님 안녕하세요 어? 될 것 같은 대인님 안녕하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크 소울 할 때 꼭 그러더라 다크 소울 2 저번에 예전에 베타 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이렇게 똥침을 하는 겁니다 다크 소울 베타 방송 할 때도 꼭 프레임 드랍이 생기더라 아 프레임 드랍이 아니라 게임에서는 말짱한데 캡쳐보드가 이상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야 여기 왜 뒤치기가 안 돼 우와 이렇게 똥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크 소울의 묘미 똥침하기 등짝 등짝을 보자 간비 너도 궁금해하더라고 어디서 화를 쏠건데 얄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이거 재부팅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재부팅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여기 있는 애들만 다 잡고 재부팅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 일단은 여긴 됐고 라이프잼을 먹으면 에너지가 차갑다 이렇게 라이프잼을 먹으면 에너지가 차갑다 이렇게 자 올라가죠 어차피 게임하는 거는 저기에서 보실 수 있고 오 모퉁하나? 잠깐만 잠깐만 や야 세 명이나 있어 오 암다 이녀석 어어 야 이거 뭐야 어어 안 돼 안 돼 야 활도 있어 활릉이도 어떡하지? 야 활릉이 활 활릉이 아우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아우 야 죽기 싫어 야 때리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여기 이상한 녀석과 함께 몇 명이 더 있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원래 다크솔이 2가 어렵긴 한데 아 다크솔이 어렵긴 한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어훗 아 얘네 왜 이렇게 더 몰려와 아 재수 없어 어떡해 아하이 이게 뭐야 잠깐만 오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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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맨 집 본님 아셨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매우 좋지 않네요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아아악! 아악!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아씨 안 되겠다 진짜 재부팅하고 올게요 여러분 아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아 지금 컴퓨터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재부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아 궤도 냥이님 안녕하세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럴줄 알았어 아 얘네만 잡고 재부팅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그래 아우 아우! 자 넓은 곳에서 아니 리치 긴 게 없는 게 뭐 리치 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일단 애들이 안 오니까 이 녀석과 함께 재미있게 돕시다 덤벼 어 와 이거 뭐 이래? 그냥 잡아 아 으음 하하하하 어 어 어 어퓨 아 그냥 잡자 아아 짜증나네 진짜 애들 아니 그 뭐야 애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갖고 여기 있는 애들만 잡고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재부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나 지금 컴퓨터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재부팅 하고 올게요 어 뒤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덤벼 덤벼 헤이 어 여기서 까불어 어 혼자 있으면 내가 똥치만 해줄 수 있지 자 뭐 활쟁이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저 활쟁이 빼곤 다 잡았어요 자 인간 저각상 인간성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애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얘 뭐야 얘 뭐야? 얘 태양.. 태양기사 아니야? 태양만세? 내 몸이 불튀이나님 안녕하세요 어 태양만세 아닌가? 자 일단 저 위에 있는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잡도록 하죠 소거기국밥님 안녕하세요 어 야 깜짝이야 어 야 반칙이지 이건 내려옵시다 하하하하 미안해 미안해 괜히 올라왔네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와 내려온다 내려오기만 해봐 그냥 야아 야아 어 오 다쳤어 다쳤어 씨 아닌가? 이거 잘못 왔나? 아 잘못 왔군요 다친게 아니었군 자 일단 위로 올라가죠 자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아까 활 쏘던 애 있잖아 저기서 활 써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던 녀석이 있잖아요 아 그 녀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 잠깐만요 아하 진짜 미치겠다 요거만 잡고 여러분 그 제가 재부팅을 해야되니까 방송은 종료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이거 지금 방송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일단 요 세기 잡고 어 어디서 까울어 임마 자 일단은 요기에서 아이템을 하나 숏소드 하나 있네요 오케이 지껏 말고 숏소드 하나 있었습니다 자 숏소드로 바꿉시다 숏소드로 숏소드 숏 숏 숏 숏 숏 어디있냐 여깄다 여깄다 응? 아닌데? 숏소드 어딨어? 조금만 숏소드 어딨지? 아 맞네 이거 맞네 아 근데 못 차네 아 이거 거지라서 못 차나봐 아 거지가 아니라 아직 저게 없어서 아이 거지새끼 진짜 자 일단은 여기도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네 왜 올라온 걸까요? 그리고 아까 저기 앉아있는 태양 개인데 태양만세하는 애 있잖아 태양만세하던 애들 아 원에서 다크솔 원에서 태양의 기사 아이씨 얘 공격하면 왠지 무서울 것 같으니까 얘 공격하지 말고요 어 자 일단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어 집이 있군 어? 헬로 두명 있네 하하하하 내가 당할 줄 알았니? 여기 한명 더 있어 여러분 보셨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 봤어? 야 이런 복병들을 오우야 오 깜짝이야 자 일단 어 위험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유다이 안 하기 위해서 6위였죠 유다이니 유다이 올다이 이걸 자 뭐 얘들은 뭐 오우 젤 뻔했군 이게 바로 홀 입니다 저쪽овые stores 멋있는 애가ечат lost 상관없습니다 여기 박살내고 아 나 자꾸만 재부팅한다는게 자 여러분 여기서 재부팅을 한번 할게요 지금 상태가 매우 안좋기 때문에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재부팅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금방 오니까 또 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금방 재부팅하고 다시 방송 열게요 아시겠죠? 금방 재부팅하고 방송 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재부팅도 했겠다 출발을 합시다 자 아까 다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오시네 자 갑시다 일단 아까 전에 여기에 오 아우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한 녀석이에요 아우 자 일단은 능숙한 진행을 보고싶다고? 아니 말을 말이 되는 소리라데요 이걸 어떻게 능숙한 진행을 하냐 처음하는데 일단 이 녀석은 단타로 힐러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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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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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이 안되지 전장에서 이거 다 깼던건데 오 깜짝이야 너 여기 왔어 어어 또 오 어 오 오 오 아니 그렇게 그 걔가 저를 찌르러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아무튼 다지 야 왜 여기 다쳐있어 아니 아 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일단 가봅시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똑같이 똑같이 갑시다 똑같이 똑같이 아니 여기 애들 전부 다 무시하고 갈까 그냥? 오 이 경우가기엔 너무 너무합니다 일단 반대쪽에 뭐야 아까 못봤어 오 야야야 뭐야 뭐야 아 나 진짜 아오 짜증나 개 짜증나 아무튼 간에 이게 왜 반짝반짝 걸리지? 아 핫허브 있었네 아이씨 이래서 옆에 밟아야 된다니까 핫허브 있었네요 아이씨 이게 뭐야 자 여기다 불 피우고 루카업니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좀 소울을 얻어야지 장비를 서버릴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 녀석 잡았습니다 사랑 노모님 안녕하세요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변병 맹주야 아까 봉파이어 리스돼가지고 아까 애들이 다 살았구나 하하하하 자 일단은 빨리 가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단다 그냥 자 일단 갑시다 아 혹시 아까처럼 툭툭툭툭 끊기면 알려주세요 제가 못볼수도 있으니까 툭툭툭툭 끊기는 현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툭툭툭 데뷔팅하고 왔는데 또 그 지랄 나면 오늘 방송 못해 자 일단은 어 해줬겠어 이럴수가 그냥 무시하고 갈까요? 이럴땐 무시하고 가는게 최고인데 자 갑시다 아니 얘들 다 잡을 필요는 없어 어 그냥 무시한거 같아요 아 짜증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자 아 나 진행을 못하겠네 이런 거지같은 놈들 때문에 오마가아 rons 제들은 오지않습니다 내 몸이 불티나님 안녕하세요 치킨향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 Wel고 한 명있죠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 빌γ이가 먹자오 szcz pues 으하하하하하하하 좋아요 자 이게 왠지 안 온 듯 안 온 듯한 그런 느낌 온 것 같으면서도 안 온 듯한 그런 느낌 자 아무튼 여기서 두놈을 오 자 스트리밍에서 채워가지고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맨날 윗클림 안녕하세요 자 수척 나이프도 있었네요 자 이따가 여기다가 들어가가지고 아까 여기 죽을때 아이템있는걸 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빠게야되나? 자 우드볼트 아니 이게 있으면은 넥슨현질러님 안녕하세요 어? 이게 있으면 분명히 저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뒤를 잡으시 뒤뒤뒤뒤뒤 아 뒤잡기 너무 힘들어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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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까 돌진하는거에 돌진 아이씨 와 와 와 너무 와 너무한다 진짜 야 야 아니 씨 돌진찌르기 내가 아까 저거에 죽었단 말이야 저거 때문에 주의하려고 막 개난리 부렸는데 와 너무하다 하나선비님 안녕하세요 너무한다 몇번 죽었죠? 이게 죽으면 죽을수록 에너지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저기 최대치가 떨어졌잖아 저렇게 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뭐 저는 매우 좋지 않은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 아이템이 있었어요 아 소울이었습니다 아야 미쳐 으하하하 여래소울이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 능숙한 플레이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능숙한 플레이가 불가능해요 이 게임 자체가 하하 제가 원을 아무리 되게 많이 해봤다고 해도 저도 원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투로 해도 새록새록해 새로 하는 것 같이 이런 일단 기본틀은 똑같은데 기본틀은 일단 똑같아요 기본틀은 똑같은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그리고 어차피 원도 한 번 한 번 깨지 않으면 힘들어요 원도 한 번 막 죽으면서 깨야지 여러분 죽으면서 깨야지 그게 게임입니다 여러분 게이가 아니고 게임 덕후 서울은 원래 그래요 덕후 서울은 원래 그래요 덕후 서울은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이 사람들아 나도 힘들다고 오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어딨어 아니 이게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그 말이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냥 공속으로 상대합시다 공속이야 좋아 복수다 이 새끼야 어디서 이씨 죽을라고 자 일단은 어 좋아 아주 좋아 뭐 들어가냐 나 끝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가면은 저 위에 있는 애가 떨어질거에요 지금 보이잖아 그쵸? 보이죠? 이거 화살 화살에는 양손검이네 그쵸? 내려가면 쟤가 날 덮칠거야 분명히 하하 내려와 흠 오 야 이거 뭐야 쟤 뭐 야 뭘 던져 거지야 이상한거 던지고 있는데 넓은 넓은 이곳에 괜히 저기있다가 뒤질순 없으니깐요 이상한걸 날려 오 오 야씨 오 쉣 어어어 아 얘 어디서 나왔어 오 아 으악 으악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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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씨 이게 뭐야 야 미치광이놈들아 어 어 뒷골 땡겨 어 어 뒷골 쩔어 어 어떡하지? 레벨업 좀 하고 갈까? 레벨업 좀 하고 갈까요? 레벨업 좀 지금 매우 스트레스웠습니다 하하하 아무튼 어 스트레이트 받던 말던 데가 상관할 뻔 아니구요 쟤네까지 제끼겠습니다 어차피 다 가봤던 데니까 그냥 제끼어 제끼어 자 일단 가죠 아 이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 보시려면 저기 유명한 분들 있잖아 이거 레알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방송을 가시면 돼요 제 방송은 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허접 방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 녀석은 스킵하고 자 이 녀석도 스킵하고 쉣 자 그냥 달릴까 아따 나는 저기에 이놈이 있을지 모 So 아니 어떻게 여기 숨어있을 생각이었지? 아이템 어허후 야 sentimental 탓 오 장비 좀 먹으러ods 하다 키 적들의 거시기한 어택을 피해서 쟤네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일단 우석을 하나 빨고요 올라오는 애들에 족시겠습니다. 덤벼 너 혼자 온거는 실수야 잠깐만 야야야 뭐야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야 왜 맞냐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올라온 애들은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잡아야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기도 저 죽지 않겠습니다 히야하이하이하이하이하 하하아 하하 덤벼 후거기국밥님도 오셨네요 자 일단은 내가 니냐서야 죽을위는 없지 멍청이들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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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자 아무튼 여기있는 애들을 전부다 쳐잡았습니다 더러운 놈들 어? 얘 왠지 구라일 것 같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비치기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머니두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놈이 이럴줄 알았어 싸가지 없는 놈 밑에서 살살 눈치 보다가 아까 그놈 어딨냐 저 밑에서 수줍은 포지로 하하하하 저 밑에서 수줍은 포지로 양성검을 들고 있는 우리 왕자를 한 명 보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저 포지 봐라 소녀네요 소녀 소녀 소녀검사 소녀검사 소녀 저걸 잡지 말까? 그냥 가죠? 제 잡으면 잡으려다가 죽을 것 같아 아마 자 일단 들어갑시다 오 봄파이어 있네요 좋습니다 이거지 안녕 헤이 오 생긴거하고 틀리게 여자 목소리네 아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 목소리였어 알았어요 할머니 뉴타임님 안녕하세요 자 아이템은 삽시다 아 근데 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한 번 할까요? 도끼 참격 직검 클럽 세스타스 와 권투장갑도 있어 권투장갑도 있어 자 일단 나 마법사의 길을 갈거에요 여러분 마법사의 길을 갈거기 때문에 소울화살을 하나 사줘 아 근데 이거 사면은 나 거지 되는데 바로 음 어떡하지? 그리고 무기도 사야되잖아 총매 총매도 없는데 아 나중에 삽시다 뭐 각박한 세상이라고? 나도 돈 없어 이 할망구야 아 일단 여기다가 본파이어릭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레벨업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코코마님 안녕하세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레벨업 아니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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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는거지? 분명히 레벨업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닌가요? 아 몰라 아이 몰라 아이 그냥 가자 분명히 레벨업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일단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린 뭐 어? 드래곤이 있는데? 드래곤볼? 자 일단 여기에 자 여기에 자 여기에 뻥카는 오 잠깐만 야 할버드 들고 뭐하는거야 오우 쎄보인다? 쎄보인데? 할버드 맞으면 죽을 것 같지 잠깐 오 오 그래 하하하하 얍삽하다 좋아요 망사생기님 안녕하세요 쉬케리오빠님 안녕하세요 얘 일어날겁니다 일어나 겟업 아까 걔 양손검이네요 얘 되게 무섭던데 그지? 그래도 저의 공속에 버틸 놈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긴 안가고 자 우리 아이템 먹으러 갑시다 아이템 아이템템템 얘 일어난다? 일어나 일어나 임마 이거 먹으면 일어날려나? 소울 하나 얻었는데 얘 왜 안 일어나지 일어나 임마 어? 음 모르겠네요 왜 안 일어난지 나도 모르겠어 애교미나님 안녕하세요 어? 왜 안 열리... 아니 저는 왜 안 일어나는거지?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우 일어난다 일어난다 와 뭐 이래 떨어질 수 있는건가? 아니 이쪽으로 못 가잖아 아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구만 야 똥침을 좋아해요 저는 똥침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싸 신호 할 수 있겠지 살금살금 해가지고 아싸 신호 아이씨 너무 아파 야 이거 뭐야? 왜였어? 왜 그래? 오우 야야 이거 죽을거 같애 나 어떡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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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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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안돼 안 돼 오야야 오야 오야 던지지마 아하하하하 도망가자 내가 도망가는데 좀 선수야 애들아 덤벼뱅추들아 일단 여기 좀 넓네요 자 일단은 둥이징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애들이 내려오진 않네요 왜냐면 쟤들이 내려오면 골치가 아파요 이게 뭐지? 사람이야? 오 사람이야 야 사람이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한 남자에요 이름은 페이트라고요 도구라고 있구나? 도구라고 있구나? 투메이더구나?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얘가 속이는 놈이겠지 최근엔 여행객을 속이는 녀석들이 많아졌다고 한대요 얘가 분명히 속이는 애일겁니다 내가 이런 애들한테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오 뭐야 쟤? 쟤 뭐지? 야 어디서 뭐 던져 어? 이열 야 함정 봐라 함정 보소 야 들어가자마자 쏘는거 보셨습니까? 바알라니스타? 흐흐 오우 씨 뭐야 아우 아우 아 얘네 뭐야 진짜 오우 야야 잠깐만 이거 뭐..왜 이래 얘네 쏠 수 있나? 어 사용할 수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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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어떻게 잡지? 한 놈씩 잡아야 되나? 자, 아무튼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토 나올 것 같아 오야야 오야 오오오오! 칼도 있어 칼도 오이씨 빨리 쬐자 좋아요 오! 으아악! 아우! 아우나 아우나 야야야 이거 웬, 웬 놈이야 웬 놈이야 오우쒸 나 지금 무슨 도망자 쓴 것 같아요 도망자 오오 얘들아! 애들 이렇게 많아 애들 다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야 근데 여긴 자 일단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석 하나 빨간 다음에 라이프 쬐물 아아! 아아! 자 일단 이 녀석을 좀 야 이거 에이스토크 질래? 창으로 임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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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야 이거 좀 비켜봐 자 여기로 점프를 뛰겠습니다 점프 저기까지 다 캤지? 점프! 아우 안 닿네? 잠깐만 TKMIMP님 안녕하세요. 점프 안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자, 밑저기 혼자니까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점프! 에이씨 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야, 여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다 잡아? 저기 내려가야 돼, 그럼 다시? 토 나올 것 같네 자, 일단은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죠 지금 라이플 잼 다 썼는데? 한 놈씩 유인해가지고 한 놈씩 유인해갖고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군벼! 정말 싫다 티 퓨 퓨 이때야! 좋아! 오케이 이겁니다 아니, 왜 바로 간다 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 등짝을 봐야되요 등짝을 보자 덤벼 한 명 한 명만아, 한 명만 컴온 오 오호호호호호호 야 니가 뭐 어떻게 해 일단 이쪽 끝까지 유인을 한 다음에 야 뭐야 얘 활쟁이였네 젠장 활쟁이 아니잖아 페이크 병이네 페이크 자 일단은 여기로 좋아 야 이게 되게 힘드네 너무 힘들어서 토 나올 것 같애 일단 이 녀석도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아 뒤치기 뒤치기 한방이면 죽어요 그래도 자 이런 거시기한 개입니다 너abl tussen 한번ir mostly 너 frick 여러분 달리기를 조심합시다 오오오오오xual 오오오오오오오옷 오오오오 Manual 오오오잇 안돼! 어, 미안해. 이게 뭐야? 뒤질뻔했네. 에너지 좀 채우고. 덤벼 인마! 왔으면서. 안올래? 좋아요! 쩡이케캐님 안녕하세요. 캔디맨79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아, 여기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애들이. 자, 일단 한 놈씩 잡고요. 이야, 칼로 막는 거 보소. 초록나흐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야아아아아아악! 오. 이제 막는구만. 오! 오! 아우! 오! 오우씨! 으악! 으악! 안돼! 안돼! 어허허허! 도와줘. 어. 자, 일단 이 녀석이 내려가면. 아이, 나 에너지 다 썼어. 아, S2병! 아, 나 여태까지 뭐 했냐. S2병 쏴야 되는데. 이 새끼. 이 씨. 혼날라구. 아니, S2병을 여태까지 뭐 했냐. 근데 S2병 왜 한 개밖에 없어? 진짜 너무한다. S2병 하나 있어. 대박. 와아. 하나 가지고 뭐 하라고. 자, 일단은. 요기에서. 오. 야, 왜 대검을 좋아해. 얘들을. 자, 일단 대검을 좋아하는 멍청이들을. 전부 다 잡읍시다. 어? 대거가 망가질 것 같다? 엥? 엥? 뭐? 뭐야? 잠깐만. 이거 망가지는 것도 있었나? 아,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두 그랬나요? 원두? 아, 이씨. 내구도가 있네. 예인병. 어떡하지? 이게 뭐야. 아, 수리해야겠네. 아, 돌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부러진 짓검이 하나 있긴 하네요. 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부러진 짓검 써야겠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자, 부러진 짓검은 잘 써야 돼요. 뒤치기를. 야, 이게 더 좋은데? 자, 일단은 갑시다. 여기 멍청한 놈도. 뭐하는 거야? 쪼꼬아이 님 안녕하셨어요? 어우.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오자마자 BJK는 뭐야? 야, 이게 덜다네. 스테미너가 왜 덜 날지? 이해가 안 가는구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녀석들을 다 상대해서 죽여야지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가 벅찹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저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언제 내려왔지? 잠깐만. 자, 일단은 여기가 내려왔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우, 시체가 막 떠내려와. 아, 무서워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설마 이쪽으로 뛰어내리라는 건가? 리알? 에너지. 아, 아, 다리 아파. 야, 너 좀 도와줘봐. 오오, 야야. 오, 씨. 이 녀석이 진짜 돌고 있네. 여봐, 이 녀석이 속인 거잖아. 뒤질라고. 핏납석. 아, 불사인끼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반이래요. 김말랑이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에서 쓸 수 있죠. 자,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에너지가 없군요. S병 하나 빨게요. S병 많이 차니까. 여러분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이 생길 거예요. 어? 어?